이번 강의에서는 상률이라고 하는 더 페이스룰에 대해 설명을 해볼 건데요. 흔히 F라고 쓰기도 하고 Degree of Freedom, 자유도라고도 불리는 상률에 대해서 그 공식을 증명하고 상평형 그래프에서 그 상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는 여러가지 예시에 관해서 상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상률 그 과정에서 상률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르게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여러가지 각도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런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흔히 상률이라고 부르는 이 공식을 먼저 써보면 F, 상률을 표현하는 공식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Freedom, 자유도에 관한 이 F를 따서 흔히 F라고 쓰기도 하고 이거 상률의 정의는 Degree of Freedom, 즉 자유의 정도, 자유도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이것을 앞글자, 약자만 따서 DOF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공식을 먼저 결론적으로 써가면 두가지 표현이 가능한데 F는 C-P 플러스 E 또는 F는 E-π 플러스 N 보통 책을 보시면 C-P 플러스 E 또는 E-π 플러스 N 하지만 이것은 지금 숫자 상수 2로 똑같고 마이너스 P, 그리고 마이너스 Pi, 그리고 C, N 즉 이 두개는 어떤 변수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기호가 다를 뿐이지 C와 N, 그리고 마이너스 P와 마이너스 Pi, 그리고 E와 E 각각 같은 것을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두개가 전혀 다른 공식, 자유도를 표현하는 다른 공식인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분들, 각각 이루는 변수들을 다르게 지칭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의를 하자면 C와 N 여기서 같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C와 N이 말하고 있는 것은 number of chemical spaces 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 화학종의 종류라는 것은 만약에 얼음물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얼음물에는 얼음이 존재하고 동시에 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가지의 화학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인 종류로서의 숫자이기 때문에 얼음물은 고체 형태든지 물의 형태든지 수증기 형태든지 어쨌든 H2O라는 화학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음물의 경우는 아무리 여러가지 상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화학종의 종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 C와 N의 값은 1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 P와 Pi의 값에 대한 정의는 number of face 아까 얼음물에 대해 예시를 드렸는데 그 경우에는 고체와 액체만 있는 얼음물이라고 과정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고체상과 액체상의 두 개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C와 N 즉, 케미컬 화학종의 종류가 하나인 것과 다르게 상의 종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 P와 Pi의 값은 2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시 F는 C 마이너스 P 플러스 2 이 공식을 정의한 의미를 가지고 살펴본다면 화학종의 종류에서 그리고 상의 개수 그 다음에 2를 더해준 값이 자유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유도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저희가 수학공식에서 연립방정식을 풀 때 저희가 모르는 변수가 X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된 힌트를 던져주는 식이 X개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이 변수 X개에 관해서 식 X개를 모두 연립을 한다면 이 변수에 대한 값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도라고 불리는 Degree of Freedom도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상평형 그래프를 하나 그리자면 P, T 가운데의 삼중점을 가지고 일반적인 물질에 관해서 고체, 액체, 기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삼중점을 중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평형 그래프를 예를 든다면 이 그래프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점을 가지고 있는 삼중점과 선을 가지고 있는 고체, 액체, 기체 얘네 고체, 액체, 기체의 상에 관한 이 선들 세 개의 선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체만 존재할 수 있는 이 면적 즉, 점과 선과 면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중점이 의미하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유도가 0임을 의미하고 선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자유도가 1 그리고 면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자유도가 2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정의를 했을 때 자유의 정도를 말하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 즉, 모든 정보가 고정되어 있을 때 삼중점 같이 자유도가 0이라는 것은 그것에 자유도가 없이 이 그래프 상에서 한 점으로 고정된다는 의미고 자유도가 1이라는 것은 어떤 한 변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변수 즉, 고정되지 않는 변수에 따라 그것이 변하는 선의 그래프를 띄게 됩니다. 만약에 어떠한 것도 정의되어 있지 않는 Degree of Freedom 자유도가 2라는 사실은 압력과 온도가 둘 중에 어느 것도 정의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서로 변하기 때문에 그것이 변하는 면적이 Degree of Freedom 이 2인 2음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태까지 자유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자유도가 0, 1, 2 그것에 따라서 점의 형태를 가지는지 선의 형태를 가지는지 또는 면적의 형태를 가지는지 알아보았고 여러가지 예술을 통해서 한 번 이 Degree of Freedom 자유도의 계산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면 저희는 첫 번째 예시로 고체와 기체 사이에 있는 선의 자유도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도는 앞서 정의한 바와 똑같이 C-P 플러스 이었는데 저희가 정의한 바에 의하면 C와 N은 chemical space의 화학종의 숫자 그리고 P와 pi는 상에 존재하는 상의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고체와 기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 선에 관해서는 두 개의 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P는 E를 의미하고 똑같은 공기 똑같은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은 1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을 계산하면 1-2 플러스 2 2와 마이너스 2는 상수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Degree of Freedom은 1의 값을 갖게 되고 저희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Degree of Freedom 자유도가 1을 가진다는 것은 그것이 선의 형태를 띈다고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체만을 살펴본다고 했을 때 자유도는 똑같이 C-P 플러스 2가 되는데 고체만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화학종의 종류는 하나고 상의 종류로서는 고체만 존재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P도 1의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고체만 존재하는 이 경우에 관해서 Degree of Freedom 자유도가 2의 값을 갖기 때문에 고체만 존재하는 이 영역 이 선과 별개로 삼중점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뻗어나가 있는 이 선과 별개로 이 부분의 영역은 면적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자유도를 통해서 증명을 해보았습니다. 뭐 다른 부분 삼중점의 경우는 세 가지 상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 균일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3 플러스 2이기 때문에 Degree of Freedom 자유도가 0이므로 그 삼중점 저희가 알고 싶은 삼중점은 온도와 압력 모두 고정되어 있는 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유도가 어떤 개념인지 알았고 자유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직 살펴보지 않았으므로 이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었는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식을 쓰고 간다면 자유도는 C-P 플러스 2 화학종의 개수 그리고 존재하는 상의 개수를 빼고 그 다음에 2를 더하는 형태인데 첫 번째 증명의 형태는 우선 조건으로 화학종의 개수를 정의를 할 때 저희는 저희는 각각 우선적으로 저희는 C를 화학종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고 P를 상의 개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이 과정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 변수의 숫자는 지금 C계 화학종의 개수가 있고 P계 상의 개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하지 못하고 있는 변수의 개수는 C와 P의 곱수로 생각할 수 있지만 상의 개수는 변하지 않지만 C에는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1을 해주는 이유는 몰 분율에 따라서 모든 몰 분율을 더했을 때 XI는 1이 되기 때문에 화학종의 개수에서 1을 빼준 값이 저희가 이 공식을 증명하기에 앞서서 고려해야 할 변수의 개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학식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평형이라는 것을 되게 많이 쓰는데 이 상태가 평형에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모든 상의 케미컬 포텐셜은 같기 때문에 지금 P개의 상이 있고 1부터 P개까지의 케미컬 포텐셜은 모두 같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는 변수 저희가 조절할 수 없는 변수가 아니라 제약 조건 수학적으로 말을 한다면 저희가 알고 싶은 미지수의 개수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힌트를 주는 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약 조건은 이것과 사이의 관계식이기 때문에 P개의 항들이 같다는 항을 통해서 P-1 개라는 제약 조건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학 종의 개수는 C의 개수를 띄고 있고 저희가 제약 조건은 P-1 개를 띄니까 각각의 성분들에 한해서는 제약 조건이 총 C 곱하기 P-1 개의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자유도를 계산할 때 얼마나 이 시스템 안에서 이것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느냐 라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변수에서 그것의 어떤 고정된 값을 취해줄 수 있는 제약 조건 띄야 그것의 자유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구했던 변수의 개수 P-1 저희가 구했던 각각의 성분들마다의 제약 조건 C P-1 을 계산하게 된다면 P-1 여기서 저희가 추가해야 될 게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그래프가 T와 P에 대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P와 T의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변수로 또한 고려해야 됩니다. 따라서 변수에는 저희가 계산한 이거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플러스 1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PC는 서로 상세되고 C-P 플러스 2라는 저희가 알고 있는 상률 즉 자유도에 관한 공식이 도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맨 처음에 정리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C는 화학종의 개수 그리고 P는 상의 개수라고 말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맨 처음에 가정한 상황이 T와 P가 변수로서 움직이는 이 상황에서 말을 하는 것이므로 변수의 개수 그리고 제압조건 이 경우에서는 저희가 맨 처음 고려했던 온도와 압력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자유도를 계산할 때 플러스 2를 붙이는 이유가 그것이고 맨 처음 그 후에 나온 공식을 토대로 계산을 해봤을 때 자유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화학종의 개수 즉 종류의 개수 에서 상의 개수 이거 두 개를 뺀 것과 자유도가 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온도와 압력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자유도가 쉽게 계산될 수 있음을 저희가 보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Degree of Freedom 자유도에서 뒤에 붙어있는 이 두 개의 상수는 상평형 그래프가 어찌됐든 X축 Y축 이 두 개의 제약 조건들을 두 개의 변수들을 고려한 값이 언제나 두 개이기 때문에 종류 화학종 화학종류 화학종의 종류의 개수에서 상의 개수를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변수 두 개를 더한 것과 같은 첫 번째 증명했던 방식과 두 번째 증명했던 방식 모두 마찬가지로 자유도 Degree of Freedom 은 C-P 플러스 이 값을 갖게됨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평형 이상으로 상률에 관한 증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